2두박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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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2두박근 어 괜찮네 어떤 분이 오늘 2두로 쳐들어줄지 한번 기다려주세요 아 네 왜요 바꿀게요 남자라면 안 바꿔줘야지 아 둘이 구어라인들이 이거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잘 못 간다 잘 못 간다 야 야 야 뭐야 야 맛있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이게 언제 세팅을 해 주셨대요 야 이걸로 이렇게 먹는다고? 10킬로짜리 바벨이에요 아령으로 묵먹기 아령으로 일단은 일단은 포크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과연 우리 비 어떤 체력 파워를 보여줄지 오야야 멋있다 그렇지 바보다 쟤만 진짜 비씨 이게 제 발령이에요 여기에 바닥이 있는데 그 위스삼지랑 이게 이게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아직도 못하는데 그렇죠 머리를 쓰라니까요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래도 똑같이 아니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네 발을 치워하라고요 자기 허벅지 대고 있어요 저걸 치워줬더니 또 기껏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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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뭐하는 거예요? 귀엽네요 나 잘생이지만 들어야지 이걸 들어야지 손으로 하면 돼 떨어진다 정말 맛있습니다 멋있게 야 멋있게 아니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그렇죠 아령 멋있게 해서 이렇게 들어서 한입 먹고 아유 잘 먹네 아유 멋있다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아유 잘 먹네 죽고 야 김개념 방법이다 김개념 방법이다 김개념 굉장히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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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